형,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창고 대박죠? 아가씨 못한다? 보통인데요? 안 돼! 어? 누구야? 아, 그 뭐예요? 남자 보통이를 보는 느낌? 허락 맞고 장사하는 거야, 이거? 양말을 판다는 거야? 너 얼굴 왜 그래? 다쳤어? 결혼을 하겠다고? 네 나 결혼해 네? 사랑해요, 그 여자 사랑하냐고? 그게 중요하니? 궁금했어, 어떻게 생겨먹었나? 결혼할 여자라 세상 일이 그리 쉽다던가 아마도 당신이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여자는 제 키가 아닐까? 마태에 대한 내 마음이